사전기는 날짜로는 5월 16일 수요일에 드렸습니다 5월 16일 야 이거 아 큰일났다 이거 올리면 분명히 사기라고 이거 싫어요 눌릴텐데 사기인줄 알겠지? 아니 근데 뭐 어떻게 사이가 아닌걸 아 잠깐만 16일 아니고 17일이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날짜를 이 위에 걸 보다 보니까 왜 착각을 했냐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16일에 떠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랬어요 17일 거죠? 그래서 당일날 3% 올라가고 있을 때 드렸고요 19,400원 스탑으로 포착가 26,50원에 드렸습니다 26,50원? 26,50원 여기서 줬어요 이거 사기같이 내가 올리고도 이건 좀 민망하다 여기서 줬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왜 줬을까 생각해봅시다 이렇게 조정받는데 거래량이 없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요 아래쪽에서 어떤 식으로든 사가지고 주가 올라갔을 때 여기서 매도한 거 아니냐 쭉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쭉 깨져야 된다고 근데 하락 추세가 멈췄다 요렇게 본 겁니다 돌파가 나왔다 거래량이 막 엄청 많이 있진 않았어요 좀 일찍 포착한 거지 요 날 원래 타이밍은 요 날이죠 진정한 타이밍은 요 날이긴 한데 조금 일찍 시스템에 잡혀 가지고 먼저 포착할 수 있었다 아무래도 시스템이 보고 있다가 이게 사람 눈으로 보고 있으면 좀 피곤하니까 요걸 이제 체결 강도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체결 강도가 넘어가고 호가창이 충분하게 쌓여 있을 때 미리 이제 차트에서 이쁜 걸 골라놓고서 올라가면 거기서 나온다 고르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상하가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드리고 수요일날 V가 갔어요 그날 주고 그냥 바로 9%까지는 갔죠 그렇게 됐고 3분의 1 매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그림을 요렇게 그려드렸었죠 3분의 1을 매도하세요 이유는 그 근처 3분의 1 정도 도착했기 때문에 사실 조금 복수적으로 잘랐죠 3분의 1 아직 도착 안 했지 0.38이 여긴데 제가 지금 솔직히 2실 짓고 하면요 2실 짓고 할게요 양심선언을 하겠습니다 저 이게 0.38인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여기 수정댐 써있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주가가 막 올라가더라고 7% 8% 막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어 0. 피부런스 딱 찍어보니까 0.38인 거야 0.38 됐으니까 3분의 1 파세요 라고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훈련소에 막 올라왔어 아니 0.2인데 왜 0.38이라고 올리냐 그래서 제가 이걸 삭 바꿨어요 3분의 1만 매도하세요 이유는 3분의 1 근처 대충 도착했음이라고 쓱 바꿨어요 0.38 도착했으니까 파는 매도 이유입니다 라고 썼더니 항의가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냥 대충 3분의 1 좀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좀 파시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다가 싹 바꾼 거거든요 근데 봐봐 이렇게 봐봐 그리고 글자 보여? 안 보이죠? 여기는 5자 보이잖아 얘는 왠지 4할 것 같고 그러니까 난 이게 한 3쯤 되겠지? 그러고서 이제 매도 누를까? 3분의 1 다 팔다가 안 했잖아 3분의 1 파하려고 했잖아 그래서 여튼 3분의 1 파하려고 그랬다가 욕먹었던 그 자리입니다 여튼 그러고 나서 10% 오르고 15% 오르고 20% 25% 그래서 25% 달성 됐을 때 이때죠 그러니까 그때 달성 됐을 때 3분의 2를 팔았어요 그럼 얼마가 남아요? 3분의 2가 남죠 3분의 2의 반을 팔면 3분의 1이 남죠 그러니까 결국엔 3분의 1 해서 매도 한 거예요 세 번에 나눠서 예를 들어서 천만 원이다 그러면 300, 300, 300 판 거라고 전략 매도 권장 한 게 이제 모비일날 상한가 찍었을 텐가요? 상한가 찍기 직전인가? 하여튼 그때쯤 그래서 나머지 이제 상 찍었으니까 소액만 남겨서 좀 더 보실 분은 보시고 스탑 세팅 하시라 스탑을 얼마로 잡아 드렸죠? 뭐라 볼까? 다시 한 번 좀 보면 요거였네요 삼화전기 전략 매도를 권장합니다 0.5까지 왔길래 그래서 상한가 찍으면 한 3% 남았는데 그냥 다 팔아라 그런 얘기였고 소액만 남겨서 좀 더 보실 분은 26,000원으로 스탑을 올려주시라 그런 거였죠 그래서 다 파시면 좋겠다 그런 거였습니다 어렵지 않은 차트였어요 어차피 혼자 하시려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디서 사라 어디서 팔아 정확하게 찍어드린 종목이라서 재미는 있었을 겁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만약에 산마전기를 지금 가지고 있는 내용을 검색해서 들어오신 분은 어떻게 하냐 사실 거래량이 그만큼 충족을 못해요 무슨 얘기냐면 얘가 여기서 사서 여기서 다 팔았다 그러면 후루루루루루루루 내려간다니까 근데 반등하잖아 그래도 무슨 얘기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거든 그럼 여기서 다 판 거 아니냐 보면 되지 상한가에서 팔았는지 보면 되잖아 상한가에 거래량이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거래량 없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거래량이 있냐 없냐 왜냐면 세력이 팔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 상한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발생되지 여기에 거래량이 없죠 지금 다 안 나갔다는 얘기거든 이것도 추론이에요 집에 가면서 이제 윙크는 하고 갔어 윙크까지 했어 지금 저 여자가 저 여자 여우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윙크까지 했어 주말에 오마카세 예약하고 이러지 말라고 아니 그거 저기 노쇼 환불이 안 된대 근데 오마카세 1인 40만 원이야 아니 근데 저 여자 완전 내 스타일이거든 뭐 그냥 다 뉴진스 같이 생겼어 그래서 너무 예쁜 거야 와 어떻게든 내가 비싼 저녁을 주말에 응? 하고서 딱 술 한잔하고 이렇게 분위기 좋게 이어가야겠다 미리 예약을 했어 80만 원짜리 근데 이제 주선자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야 너 완전 꼴도 보기 싫대 이렇게 연락이 오면 먹장이 무너지겠죠? 손이 달달달달 떨면서 오마카세 어떻게 취소하지? 고민을 해야 될 거잖아 그러지 말고 주말에 한 번 또 뵐 수 있을까요? 이렇게도 오늘 너무 재밌었는데 토요일도 재밌게 지내고 싶어요 이렇게 연락이 오면 그때 하라고 그때 얘가 산지 이거 거래량 뭐가 많아? 얘가 많아? 얘가 많아? 얘가 많지 않냐? 그럼 이거 볼 게 아니라 익혀보시면 돼 그래서 현재로서는 사실 안 갖고 있는 게 맞는 자리입니다 2만 6천 5백 원 밑에서는 안 해서 왜냐면 연락이 안 와 소개팅녀한테 저 어제는 어떠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씹혔어 일이 써있어 일이 써있어 근데 오후에 봤더니 지금은 뭐야? 지금 2만 5천 8백 원 이거 지금 현재 상황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지금은 일십이야 일십 읽었는데 씹었어 그러니까 일이 없어 일이 없어 오전에 차단을 안 했다는 얘기지 근데 오전에 어제 참 즐거웠어요 라고 했는데 오전에는 일이 있었거든? 근데 지금은 일이 없어 아니 없어진 지 2시간 35분 됐어 그거 계속 보고 있는 거지 지금 근데 손이 잘 잘 떨려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씨 어떻게든 연락 왔으면 좋겠네 연락이 안 와 그래가지고 메시지를 또 하나 보냈어 저 혹시 질적거리는 거지 제가 불편하시면 연락 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문자를 보냈어 그랬는데 또 일이 없어져 이건 이제 그만하자는 거잖아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연락 그만하고 혹시라도 이제 오마카세 예약했으면 취소해야지 지금 전화해야지 아직 4시잖아 지금 아직 식당 문 안 닫았지 언론 전화해서 정말 죄송한데 위약금 10% 물고 취소하겠습니다 취소를 해 일단 위약금 10% 무는 게 낫지 나중에 그 100% 어떻게 다 물어 80만원을 위약금 일단 물었다가 저녁에 드라마가 펼쳐지는 거지 아 정말 죄송해요 제가 오늘 사실은요 회의가 있어가지고요 근데 회의 중에 글쎄 카톡이 울려버린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얼른 그거를 딱 확인하고 닫느라고 답을 못 드렸어요 이렇게 드라마가 펼쳐져 그러면 와 이게 웬똥이야 다시 또 전화해야지 저희 오마카세죠 저 아까 노쇼였던 갠데요 예약 좀 다시 좀 아 자꾸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아 이번엔 진짜 갈게요 아 안되면 제가 혼자 가서 다 2인분 처먹고 올게요 이제 이런거지 기분 좋아 째지는거죠 그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연락이 올까? 그런 상황에서 일시비인데 일시비는 조금 불안하지 오늘 지금 일시비라고 안 불안한가? 여튼 현재 상황에서는 아 정말 죄송한데요 이렇게 연락이 오면 그때랑 예전에 제가 진짜 그런적이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사례가요 제 실제 경험담들입니다 내가 뭘 이렇게 상상력이 뛰어나겠어 그냥 이런거 상상력이 아니야 기억력이지 머릿속에서 꺼내는거야 아니 소개팅녀가 안나와 그래서 심지어 연락을 받는데 안나와 뭐하자는거지? 메시지를 계속 보냈는데 답이 없어 나중에 보니까 휴대폰을 잃어버렸다고 그랬나? 그랬더라고 내가 빈 정상에서 연락 다시 안했고 그러면 여러분이 손절하시던지 손절해? 그냥 기분 나쁜 면 안만나란다 그냥 뭐 이렇게 하던지 지금은 깨지고 있으니까 일십이야 일십 뭐라고 이거? 일십? 이거 거래랑 밑에 있어 일십? 이 밑에선 하는거 아니야 이거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거기다 들고 또 자꾸 이제 늘어져서 죄송한데 꽁트에 빠져가지고 거기다 들고 또 연락을 해가지고 어제 어제 먹은거 비싼거였는데 왜 연락을 안주세요? 또 술 처먹고 또 이런다 미친거야 이거 이러면 진짜 완전 끝났다 주선자랑도 이제 연락 못한다 어제 비싼거 먹었는데 왜 일십이냐고요 이렇게 또 카톡을 하나 보냈어? 미친거지 이거 큰일난다 업계에서 아주 사장돼 다시는 소개팅에 소짜 근처도 못가 스파게티는 다시는 못 먹는거야 이랬다가는 니마 그 강을 그 선을 넘지마오 그 엔터를 누르지 그 전송을 누르지 마오야 알겠죠? 이 아래선 하는거 아니야